이거 여기 있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거 펜이 없어요 지금 펜 놔두고 갔는데 돌아오니까 없더라고요. 남준이가 훔쳐갔네. 왜 내 팬을 네가 가져가? 왜 내 팬을 네가 가져가? 꽂힌 거 아니에요? 여기 꽂힐 데 있어요. 형이랑, 형이랑 받았습니다. 형이랑 봐드립니다. 저는 5를 들었는데 박힐 생각 없어요. 세훈 씨 바꿨어요. 왜? 잠시만요, 형. 아, 눈빛을 보면 압니까? 하나, 둘, 셋! 너의 선택을 믿자. 너의 선택을 믿자. 자, 자. 자, 정답! 우와! 박았어? 박았어, 예. 아니, 아니, 눈빛이. 아니, 눈빛이. 이걸 들었을 때.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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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엽 씨. 네. 여태까지 후보에 한 번도 안 오른 기분이 어때요? 지금 많이 슬퍼요. 저도요. 저도요. 너도요? 자, 여러분. 고운이 아직 5개나 남아있습니다. 네, 남아있습니다. 5개 남아있습니다. 야, 그럼 그걸 넘어가라는 거 아니냐? 어? 들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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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 네. 들어왔어. 쟤 뭐야? 어? 들어갔어. 야, 점수 가져갔어. 아, 연희야. 저 손이 친절하네. 1대1이요? 하나, 둘, 서희. 아, 이거야. 이거, 이거. 어렵지 않네. 이거야. 아, 잠깐만. 표기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문학과에서 봤, 아닌가? 자, 여러분들 들어와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bc 탈락. 없네. btm 탈락. bc 말고 이름이 왜 일단. 어, 탈락이래요. 오케이, x. 정답은 x입니다. 국낸나루죠. 어, 이거 다른 걸 알고 있었는데 뭐지? 국낸나루 아니야? 국낸나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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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걔는 웃기라고. 너만 욕신내네. 15살 했었죠. 수원의 1위. 유공하게 취득한 수원의 회심이 과연, 상대에 금지하는 곳에 수원을 배신화 끌게 될 수 없는 곳에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목부터 풀겠습니다. 목부터. 네, 자, 화장할게요. OK, you ready? Yes, I am! Yes, I am! OK. OK, I am! fui when your dog, let's get it! 대비한 치료. 예.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있었는데? 없어요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아니 있었어요? 없어요 아니 있었어요 없어요 아니 그냥 없어요 아니 그냥 없어요 시작 시작 안 밀리죠? 안 밀리죠? 감사합니다 자 상한극 시작됐어요 상한극 상한극의 달인답네요 상상 그 이상의 연기를 보여줄겁니다 상상 그 이상의 연기를 보여줄겁니다 자 왓?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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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さん 이렇게 양손이 모으고 있어요 양손 Hmmm 하하하하 좋아 저기 또 앉아 하나 그럼 작은키 너무 배ечатshit 아 좌차량 낭만 대방진님 강제태당에 찬찬하시나요? 아 강제태당 하신다 아 정당해야지 진짜 빨리 하자 내가 했다고? 내가 방금 했다고? 내가 언제 강퇴했어? 형을 강퇴했어요 누가? 누가? 써있는데? 뭐야? 뭐야? 제이홉 맞습니다. 그리고 제이홉 씨는 제가 듣기로 동메달이 정말 과장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신경에서 동메달이 동메달이 계속 발버렸는데 매달 되게 기쁘지 않는 매달 됐어? 됐어? 자 맛있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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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동도 깨끗이 어디야? 이게 누구야? 이것만 할 수 있어 이것만 할 수 있어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거 아직 발표 안 됐잖아 누가? 누가? 지민이 지민 할 수 있어 잘 할 수 있어 잠깐만 이거 발표가 된 거야? 됐죠 아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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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까 에이 하고 틀렸잖아 아니 이거 발버된 거잖아 지금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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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 이거? 아메리카우지 이거 뭐지? 아이스티 아이스티 이거 먹을만해, 나쁘지 않아 먹으면 좋은 거야 맛있어 맛있어 수상자가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지는 않잖아요 너무 놀랍네요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8년 발방실상식 요리 부분 초상식이요? 초상마다 다단신하신 요리 부분 수상자는 진식 형이 이때까지 흘린 눈물이에요 진짜 잘이니까 뭐가 꽃인지 모르겠죠 낙자만이 가는 길 오수한 사람 사람 살아 내 길이 되어 영어 줄 거야 We were together 나는 사람보다 좋은 추억 알게 될 거야 좋은 추억 알게 될 거야 좋은 추억 알게 될 거야 빨리 불러와 참석해 넘기고 희한 나를 저도 사랑하고 제가 제일 Best of me에서 좋아하는 부분은 사실 지민한테 불러달라고 했었는데 저 지민이 브릿지 부분을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 좋아하시죠 뭐였냐 그 그 비가 내리던 나 눈이 내리던 나 모든 불행을 멈추고 천국을 데려와 죄송합니다 어 어 으 어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